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태친화 놀이 실천 사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이 대상이며 공모기간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생태친화 놀이를 주제로 어린이집에서 실천되고 있는 영유화 놀이중심 생태친화 놀이 사례나 영유화의 흥미, 관심에 따라 진행된 생태친화 놀이 사례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에 우리끼리 솜씨 자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